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까지! 아주 많이 맛있네요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요! 음 랄벼 아.. 아아아아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으러 왔어요 와요. 여기가 왕께요. 어허 홍요네 체온이 기름에 양파 무 다 루가 고춧가루 동래의 대추를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. 동래의 대추를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. 마카롱 다섯 저는 랩을 먹어요 드세요 내가 넣을 때 어떻게 먹어요 아.. 한입은 딱딱한거 알았을까요? 먹어야겠어요 이 물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이 물을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지만 진짜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이 물은 먹으러 왔는데 뇨밀 뇨밀 이번엔 히히히히히히히힣 히히힣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